가스등. 그래서 흑백 옛날 영화 느낌이 나죠. 시작은 어떤 한 저택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리에 불을 밝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면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 미제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집에 있던 유명한 가수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교사를 당한 거지. 그래서 그 집에 살던 유명한 가수의 조카가 링그리트 버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긴 상태로 나오고 바깥에 사람들이 모인 거는 기자들 아니면 뭐 왜냐면 워낙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이게 가스등이죠. 가스불. 지금 우리는 방에 불을 켜놓으면 그냥 켜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쓸 수 있는 가스가 한 개가 있어서 내 방에 불을 켜고 있다가 다른 방에 불을 켜면 내 방에 불이 어두워져요. 요즘에도 보일러 좋은 데는 안 그러는데 따뜻한 물을 틀고 있다가 변기 물을 내린다. 그러면 찬물을 갑자기 쓰니까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아 뜨거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스등도 여기 켜있다가 다른 데가 불이 켜지면 이쪽 가스를 나눠쓰게 되니까 이쪽이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모, 사랑하는 이모, 그리고 후원자죠. 강력한 후원자였지. 돌아가시면서 슬픔에 잠겼죠.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은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이게 여주인공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제목이 가스등이니까. 이 영화를 토대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이유로 생겼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유행어 같이 생겨난 거지. 어떤 의학용어나 정신분석 용어로 생겨난 건 아니죠. 여주인공이 어떤 심리로 빠져들어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주인공은 지금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리고 어쨌건 여주인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주인공이 과거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서 자꾸 외면하겠도록 배려를 당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의 일들을 잊기 위해 이태리에 구하디시에 가잖니. 그래서 그 집을 아예 그냥 떠나버립니다. 네 이모의 친구라 잘해줄 거야. 이모처럼 훌륭한 가수로 만들어줄 거야. 이모라는 후광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이후로 여주인공의 삶이 점점 더 의존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해볼 수 있어.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해라.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 일종의 이 지역의 후견이 있나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지금 당장은 적이 맞아.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는 그걸 잊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단 위로받고 그리고 배려받고 그런 게 맞는데 기부수를 어느 순간 풀어야 돼. 기부수를 풀지 않으면 그 몸은 썩는 것처럼 그 트라우마에 한 번 겪고 그 트라우마를 기부수로 쌓고 숨어있는 것을 지속한다? 이러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디라는 사람은 주인공을 이모와 똑같은 멋있는 유명한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만한 재능은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모의 친구고 유명한 교수겠죠? 됐어. 그만 없어. 다 소용없다. 집중을 안 하고 있어. 마음이 딴 데 있다. 혼줄이 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되니 왜 그러냐. 이 곡은 비극이잖니. 넌 비극을 이해 못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씩 힌트가 나와. 이 사람이 대표하는 부분은 어느 하나의 열정을 갖고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재능이 이모 같지는 않아도 어떤 부분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런 뭔가를 할 때는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카 입장에서는 좌절이죠. 드릴 말씀이 있다. 아주 심각하게.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죠. 레슨이 끝났으면 이미 가겠다. 자꾸 그렇게 갈구실 거면 전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엔톤 씨.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 아주 심각하게 말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더 이상 난 이 길을 갈 수 있는 열정이 없다. 목소리가 문제야. 마음이 떠났다. 네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될 수 있다. 하지만 넌 지금 열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행복해지고 노래는 형편없어져. 노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내 재능이 이모만큼은 못해도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지. 이 선생님이 선택하는 건 인생에서의 노력과 열정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졌지. 빠졌대요. 처음으로 겪는 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모든 게 의미를 잃어. 사랑했던 음악마저. 선생님이 오라. 노래하면서 딴 생각한 거 맞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비극을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일까? 너무 행복해서 비극을 이해하지 못할까? 여기서는 행복, 비극 이렇게 대체돼서 그렇지. 비극이란 건 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곳이잖아요. 너무 행복해서라는 건. 2주 동안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지금 내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걸 못 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잔인하지만 사실이지 하면서 그냥 놔줍니다. 과거에 네 삶에 비극이 있었지. 그러면서 좋은 기회니까 꼭 잡아라. 내가 열정을 다해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학교 숙제를 안 하잖아요? 혼나. 근데 성인이 돼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힘들다 내려놓잖아요? 그 길은 나를 부르지 않아. 인사해줍니다. 네가 그게 선택이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 여주인공이 자기가 열정을 다하고 이렇게 혼나고 갈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모보다 부족한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기회예요. 이게 임무가 돌아가신 분으로 후로 이렇게 친절한 분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친절한 줄 알지. 실은 이 선생님이 가장 친절했던 순간은 뭐야? 갈굴 때야. 아 내 선생님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레슨이 끝나자마자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첫 번째로 잃었죠. 그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에는 이 선생님같이 쓴소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쓴소리가 있는 인생의 내가 목표를 찾아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순간 나를 쫓지 않아요. 다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렇게 선생님은 인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퇴장이야. 뒤로 안 나와.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누구? 아까 피아노 치던 그 남자. 앤톤이죠. 앤톤. 아유 이거 토요명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면 부모님들이 눈 가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냐. 그분이 먼저요. 모르시던데요. 행복을 잡으라고요. 당장 그렇게. 왜 마치도 망설이지? 전 당신을 전혀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려. 지금 벌써 여중은 어때요? 이모 돌아가시고 나는 근데 이모 자리를 대체할 만큼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 비하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자기 비하잖아요. 이모만큼 되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 큰 트러움을 겪었어. 주변이 다 무서워. 경계해. 그러니까 날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근데 2주 전에 만났는데 모든 거를 나의 모든 거를 다 사랑해주고 모든 걸 받아주고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을 얘기해. 여기서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두려워요. 한두간 불행하기만 해서 행복을 못 믿겠어요. 행복을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당하는 거예요. 행복을 믿고 안 믿고 개념이 없어야 유혹에 쉽게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그냥 어 그래 뭐 행복할 때도 있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잔잔하게 가면 어떤 유혹에 탕수적으로 덜 흔들리거든요. 근데 일상이 불행하면 일상에 있어서 행복을 못 느껴. 불행해. 바닥이었다가 어떤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분리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 훅 떨어지잖아. 다시 그러면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지. 지금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모가 돌아가셨고 이모가 떠나면서 나와 친밀한 사람이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고 싶어. 그 공간을 쳐다보기도 싫지. 회피 성향. 나를 한 번이라도 구원해준 사람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불안 상황. 혼란과 불안이 다 극심한 상태면 결국 뭐예요? 혼란형 애착이자. 혼란형 애착이 심한 물론 혼란형 애착이 심한 사람만 가스라이팅에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혼란형 애착이 심하거나 감정적인 경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지.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만약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 취약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여유있게 대하죠. 시간은 충분히 주겠어.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지.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난 평생을 기다려온 거야.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는 여주인공이 머릿속에 사는 말이지. 근데 여주인공은 어때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 너무 불행했고 그리고 이무 너무 내가 사랑했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이무가 사라졌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주길 바라지. 그래서 좀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참는 게 힘들어. 좀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여행을 가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떠난다고? 근데 가스라이팅 가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데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 행복감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얘를 굶긴 상태에서 나만이 먹을 걸 줄 수 있으면 내가 상대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먹을 걸 주는데 딴 데서도 얘가 뭘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주는 먹을 게 그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가스라이팅의 기본은 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고립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주고 있는 이것에 좀 중독되게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행복감을 좀 못 느껴야 돼. 그래서 혼자서 일주일만 날 돌아보고 좀 확신을 얻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이성이 돌아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죠. 이제 호수로 간다는 걸 알고 언제까지도 알고 여기서는 뭐 너무 이른가요? 빨리 가면 빨리 오겠지. 원래대로라면 아니 지금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여행을 가. 그냥 나랑 잊자.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거를 어 빨리 가면 빨리 오겠지. 어 그래 좋지 좋지. 난 항상 기다릴 수 있어. 너만 사랑해. 널 보고 나는 평생을 기다려왔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게.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죠. 다 포용하는 척.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안에서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그럼 오지랍퍼 할머니를 만나요. 막 소설을 읽어. 근데 그 소설이 이게 푸른 수염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 신혼부부 지하실에 신랑의 전부인 6명이 묻혀 있었어요. 지금 흉축하다. 여기서 근데 과자를 주거든요. 과자도 주고 벌써 근데 여행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 걸으면 피곤하죠. 벌써 에너지를 써야 돼요. 힘들어. 아까 씨는 영국인인가? 이러면서 이모가 런던에서 왔어. 이러면서 오지랍을 엄청 부리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손통 광장이 그 이모가 돌아가신 그 집 앞이 그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 자기 이모가 돌아가셨고 자기는 그걸 지금 외면한 과거의 트라우마잖아요.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 할머니는 소통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외부와의 소통. 그런데 외부와의 소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 돼. 어느 정도 피곤한 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선의와 악이 어느 걸지 모르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그래서 내가 소통을 안 하면 편하죠.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소통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생존력을 높일 수도 있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하죠. 근데 살인사건을 다 알고 있어. 벌써 밉상이잖아요. 지금 살인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건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앨리스 엘퀘스트 그게 이제 이모의 이름이다. 유명한 가수예요. 범인도 못 잡고 동기 좋다. 안 하지 못했어. 들어가려고 막 흥미롭고 구경거리 이런 말을 하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죠.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입장의 말을 뜨면 불편해질 수도 있어.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이 사람과 잘 지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살길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처를 겪고 스스로가 외부랑 나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켰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스레이팅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없겠죠. 혼자서 호수로 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렸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앤토니 와있어. 내가 와서 화가 났나? 너무 반갑죠. 지금 막 한창 좋을 때잖아. 화나다니요. 안 왔으면 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혼자 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혼자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거든. 이렇게 두 사람이 퐁하는 걸 보고 어이구 호텔 델 라고 호텔 라고죠. 라고 호수 낭만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틈을 안 주는 거야. 혼자서 생각할 틈을 안 줘. 나와 있는 시간에 행복감에 취하게 만드는 거야. 일종의 체험판이야. 체험판을 왜 주겠어? 그걸 체험하고 체험판이 끝났을 때 어이구 재밌다. 이거 없이는 못 살겠는데? 하고 그걸 결제하게 만드는 게 체험판이잖아요. 체험판 상황에서는 아주 잘해줘야 돼. 무슨 꿈을 꿨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꿈꿨. 장면이 낭만적이어서 어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인생에 꿈꿀 수 있지. 생각해 드는데 지금 얘네 지금 만난 지 2주 됐어.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곳들을 봤어요. 여기처럼. 나도 우리들의 삶을 꿈꿨어. 음악으로 들렸지. 곡을 쓸까? 모든 것을 행복으로 가르쳐. 이른 아침의 느낌. 해가 뜨고 지금처럼 햇살이 당신의 머리를 비추는 이 체험판 상태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에 기준점으로 잡는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체험판 상태인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본성을 드러냈을 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자기 비하로 다시 들어가. 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체험판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체험판은 체험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던 거야. 언제 곡으로 쓰냐. 신혼여행 다녀와서 어디인가 우리 집에 집을 마련해 둔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남자의 목적은 일단은 집입니다. 여가수가 살던 집. 그 말로 일단 운을 띄워요. 파리 어떠냐고. 왜냐면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어.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파리? 파리 같은 줄 알고 있어. 다시 임원의 집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슬쩍 런던은 어때? 표정이 살짝 안 좋아져. 런던에 대해 연던이라는 거는 상처의 기억이거든요. 그냥 해줘.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비웃지 않기 때문에 해줄 얘기가 있어. 오래 갖고 있던 우스운 생각. 자기를 낮추지만 내 오랜 꿈이었다. 그래서 난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상대한테 던져놓죠. 그러면 지금 여주인공은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 왜냐면 지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겨울 런던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 없는 이에겐 주고 있는 자에게 따뜻한. 그래서 자기가 약간 불행했던 시절도 살짝 암시를 하면서 얼마나 내 집을 가고 싶던지. 그럼 어쨌건 이게 꿈이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해주고 싶잖아. 남자들이 많이 쓰는. 젊은 애들이 기뻐 뭐예요? 나 애정결핍이야. 나에게 사랑을 줘. 그러면서 또 모성애가 있는 여성분들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먹히더라고. 이걸로 상담을 내가 꽤 많이 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결핍이 있었어. 그래서 난 이거가 어린 수부터 꿈이야.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게 내 꿈이야. 난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꿈이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화를 볼 땐 몰라도 어디선가 본 것들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정책하고 싶어.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행복으로 건져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모르는 척해? 그럴 성격이 아니지. 서울라 왜 그러지? 알죠? 왜 그런지 알아. 그 집 주인이란 걸 알거든. 알고 제가 끊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광장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무슨 집? 쏜통광장 9번지. 이모의 유산이죠. 앨리스 엘퀴스트. 엄마의 동생. 엄마는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모와 친모녀처럼 살았죠. 그 일이 있은 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과거의 상처를 저는 외면에서 한 번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억압시켰어요. 그 집은 공포의 집으로 가끔 꿈에 나타났죠. 억압돼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을 뿐 실제로 마주하고 해소한 적은 없는 거죠. 요즘은 그런 악몽 안 꿔요. 왜? 해소가 됐잖아 지금. 내면으로서 그걸 해소한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잖아요. 외적인 것. 아니면 이거는 좀 다른 용략이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트라우마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여주인공이 어 뭐야 쟤 바보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실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작정하고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면 누구라도 당해요. 당신을 만나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타인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는 게 문제야. 근데 굶지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던져줬어 음식을 그러면 배고픔은 해소가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 그 배고픔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야. 이모가 돌아가시는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것들로 두려웠죠. 두려움인데 알 수 없으면 뭐예요. 그게 불안이야. 그래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실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면서 평화를 찾았어요. 불안을 외부의 요인으로 해소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외부의 요인이 사라질까 봐 불안하게 돼요. 내가 평소에 불안하고 결핍이 된 상태에서 상대를 통해서 해소가 됐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삼께라면 그 집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떠나선 못 사니까 그 집에 공포를 이제 마주하려는 시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마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의지와 용기를 외부에서 끌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신은 꿈을 이룰 거예요. 광장에 집을 들이죠. 아싸 가오리지. 그리고 그 오지라퍼 옆집 할머니죠. 그게 이제 앞에 광장 또를 이렇게 틀더라고요. 이거 왜 돌려요? 여기 이제 누가 와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면 저기 안 살아요.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좀 그런 신비한 저택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아는 또 옆집 할머니는 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기차에서 만났으니까 인사를 하죠. 기억하자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앤톤이 내리잖아요. 들어가자고 잡아챕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외부의 소통 요인을 차단해요. 그래서 정리되면 찾아오지. 부홍색 커텐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 앤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마음속으로는 꺼져라. 오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저택에 들어갑니다. 이제 폴라는 긴장이 있죠. 누군가한테 의존한 상태로 자기 트라우마를 마주하러 갑니다. 빽이라서 그렇지 집이 굉장히 보물의 집 같은 느낌이죠. 뭐 식당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렇게 응접실로 올라가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오죠. 불을 켜달라. 멋진 방이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파티가 기억나요. 꽃과 빛이 가득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오면은 당연히 기억이 나죠. 이제 트리거처럼 쭉 끌려 나오죠. 이모는 이곳에 보물을 두었죠. 순회의 경운의 기념품들. 근데 여기에서 유리가 깨졌다. 그날 이모를 살해했던 사람이 유리를 깬 거죠. 뭔가를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기억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소품이 등장해요. 그 로미아 줄리엣 공연에서 끼웠던 장갑. 장갑. 사인받은 장갑. 그러니까 가수도 사인받은 장갑이니까 나름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한짝을 다른 굉장한 팬한테 줬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했어요. 이게 그 이모 테오드라 여왕 그런 역을 맡았을 때 옷과 그 모습을 초상으로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테오드라 여왕 역이라고 최고의 공연. 그 공연을 매번 갈 정도로 실은 인생의 전부고 동경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의지처를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다는 시점에 그 트라우마로 간직되면서 거기를 아예 마주하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곳에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의지처를 찾았다. 당신과 닮았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기서 이모를 발견했어. 저기 벽난로 앞 저기 초상 아래 잠이 깨서 내려왔더니 그녀가 목에 졸려. 여기에 못 있겠다고 다시 또 회피를 하는데 사실 지금 또 정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반복해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자꾸 그 침습되는 기억을 쳐내려고 하고 여기서 도전을 하고 직면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 침습되는 순간들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침습되는 순간들을 줄이는 방식이 나는 트라우마로부터 회피를 선택했고 그런데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지금 외부 사람으로 세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은 혼란형 예측과 비슷한 상태를 보인다는 게 이런 원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당신 눈에 안 띄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의지를 하고 행복감을 얻습니다. 지금 이제 폴라는 스스로 행복감을 만들어내질 못해. 이 공간에 있으면 근데 사람들을 불러 파티도 다시 하고요 라는 말의 정색 사람을 불러? 널 고립시켜야 되는데 지금 꿈도 크다? 그러고 싶지 않나요? 나중엔 좋지. 당장은 말고 여러분 눈 가리시고요. 나중에 일단 밀어두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아직 폴라가 엔톤에게 의지하는 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파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너 지금 고립시킬 거야. 이 많은 걸 어디다 주지? 지붕 밑에 다락 안에 두자. 이것들도 거기에 두고 나무의 판재로 막겠어. 그 다락방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빛나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뭐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겠지. 그런 거를 차단시켜버렸어. 어쨌건 나무 판재로 다 막아버려. 다시는 볼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는 직면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만 의존해. 그리고 소통 차단 노력 차단 그리고 기억도 차단시켜버려. 어떤 불행감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엔톤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 사람의 선택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이모 전성기 때 항상 갖고 다녔죠. 이모의 히트곡을 피아노로 칠 정도로 실은 또 이모의 노래를 잘 알죠. 옛날 편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퀘스트 양 이모의 이름이죠. 한번 만나주기를 청합니다. 런던까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 만나달라는 편지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서지스 바우어 이리네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뺐습니다. 그래고리 왜 그래요. 자기도 아이 체험판인데 화냈네. 미안해라고 바로 여기서는 사과를 합니다. 편지가 당신을 화나게 하냐. 근데 여기서도 편지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요? 왜 계속 이모 생각을 하지? 두려움은 버렸다고 했잖아. 만지는 것마다 이모가 떠올라? 이 말은 교묘한 말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계속 이모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고통에 빠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점점 시작이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체험판에서부터 이미 게임에 중독되는 건 시작되잖아요. 왜 행복에 방해되는 것들을 두려워해. 그녀를 잊어. 잊을 건 이모가 아니라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현명한 말이지. 이모를 안 잊을 수는 없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현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점점 그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거든요. 하녀거든요. 우주 할머니가 안녕 일리자베스? 근데 앞에서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와가지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는 거예요. 어 그제서야 안녕하세요 약간 살짝 치매끼도 있는 것 같아. 집이 좋아 보이는군. 뭐라고요? 잘 못 들어. 앤톤 부부가 곧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아직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앤톤은 손님이 오는 걸 바라지 않죠. 파티도 바라지 않고 소통이 안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주인님은 손님을 안 만나세요. 만남의 몸이 안 좋대요. 다 명분을 만들었죠. 그거 안 됐군. 안 들려. 뭐라고요? 안 들려.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메이드가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합격했어. 근데 이건 색감이 내리는 게 없지만 좀 화려하고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단정한 사람의 모습 의상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일로도 절대 만남을 귀찮게 하지 말게 만남을 고립시키게 실은 이게 본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귀찮게 하지 말게 이렇잖아. 이런 어떻게 보면 단어가 교면말장난이죠. 근데 이런 말장난을 타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어 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일이 잘 안 되니까. 이러면 회사에서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건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좋지 않거든. 언어로 그 명분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깨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그러면 만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만임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만임을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귀찮게 하는 거가 돼버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저도 그게 좋은데요. 그럼 기억해라. 전임자는 기억을 못했지. 그래서 떠난 거야. 그런데 전임자는 그럼 뭘 한 거야. 만임과 소통을 시도한 거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야. 내 말 안 듣고 만임과 감히 소통을 하려고 그래? 얘기를 해? 안 돼. 꺼져. 돌아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임은 상태가 뭐랄까? 긴장한 상태야. 끈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런 상태. 뭔가 불안한 상태. 요리사군요. 귀가 좀 어둡지. 귓속말로 살짝. 새로운 과정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귓속말로 꽤 사나운 여자군요. 품위가 있거나 다르게 일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무슨 소리죠? 엄격하천 칼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못 자요. 날 쳐다보는 눈 봤어요? 당신 옷차림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옷차림이 나쁜지를 몰라. 뭐가 잘못됐는데요? 뭐랄까? 야하다고 할까? 날라리가 아니길 바래. 근데 루시라고 불렀어. 근데 제 이름은 넨시예요. 이런 걸 보면 실은 앤톤이 여성 편력이 있다라는 암시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미묘한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날라리예요? 아니라고 하고 만임은 모든 것을 바라기를 바라는 사람. 나도 그렇다. 이 사람이 새 가정부야. 소개를 하죠. 여기서 이제 무릎으로 이렇게 살짝 굽히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실은 표정은 별로 안 좋아요. 대꾸를 잘 안 해. 왜냐면 인상이 마음에 들진 않거든. 이렇게 인사를 해도 뭐 대충 봤습니다. 이제 가봐도 되는 시. 근데 괜찮은 아가씨 같아. 외적으로는 아니죠.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감독은. 외출을 나갑니다. 여름날처럼 화나군 이러면서 런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석 달 전 우리는 강가의 작은 교회에서 부부가 됐지. 그리고 선물을 합니다. 이 브로치를 선물해요. 예쁜 걸 어디서 구했냐 하니까 어머니껏. 그전에는 할머니껏. 이제는 당신껏.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딱 차려고 하는데 핀이 별로 안 튼튼하다고 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차지 말라고 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잘 잃어버리잖아. 제가요? 몰랐는데요? 내가 무슨 잘 잃어버려. 나는 잘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친할 수도 있어. 근데 어 그래요? 하면서 넘어가. 왜 넘어가. 행복하니까 넘어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너무 크거든. 당장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이거에 꽂혀가지고 내가 잘 잃어버린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나? 뭐 그렇게 돼서 생각을 잘 못 써. 그러면서 어 나는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가? 벌써 규정되기 시작하잖아요. 의심의 씨앗이 들어갔어. 뭐에 대한 의심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를 점점 박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방에 넣어. 잘 간수해야 해. 하면서 여기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겠지. 하면서 정확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늦습니다. 물론 기억하죠. 놀리는 거야. 정도로 하면서 넘어갑니다. 세팅이 두 가지가 됐죠. 여기서 만약 당신이 기억 못할까 봐 그러면 무슨 내가 기억 못해요.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겠지. 근데 여기서 놀리는 거야. 그냥 농담이야. 정도로 넘어갔어. 그럼 반박은 못해. 반박은 안 했어도 여기서 뭐가 두 가지 들어갔지? 가방 안에 브로치 넣었다. 또 하나는 당신은 잘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 두 가지 넣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런던탑을 구경하러 갑니다. 아 굉장히 행복감이지. 만남에게 무슨 문제겠죠? 별로 아파 보이지 않던데요. 할머니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님 환자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런던탑에서 조금 괴기스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무심코 가방을 봐요. 가방을 봤는데 브로치가 없어. 와서 확실하게 뒤져보려고 나왔어. 근데 지금 벌써 보여줬잖아요. 눈 보면서 넣는 거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쩔 줄 몰라갖고 지금 갖고 나와. 그리고 남편이 앤톤이 올라와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본인 계산대로 잖아요. 그 브로치 넣는 척하면서 안 넣겠지. 그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왜냐면 압박을 해야 되거든. 지금 어 이거 왜 없어졌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심 없어져갖고 지금 걱정 불안 막 다 섞여가지고 뇌가 과부하에 서서에 걸리는 상태야. 머리가 복잡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 답을 찾으려고 이건가 아닌가 저건가 아닌가 계속 제자리야. 뇌는 계속해서 돌아가지. 그러니까 점점점 에너지는 떨어지지. 내가 뇌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선택을 상대한테 맡겨요. 여기 있었고 어디 갔나 했지. 너무너무 갑갑해서요.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나오다가 이제 이 한 남자를 만납니다. 요주인공을 보고 인사를 하려고 그래. 근데 둘은 아는 사이가 아니야. 그리고 인사하는 남자를 앤톤은 보고 있어요.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있고 왜 그러세요? 유령이라도 봤어요? 바로 그런 기분이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봤다고. 누군지 몰라도 아는 척해서. 벌써 여기서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를 하나? 왜 나랑인데 딴 남자랑 인사를 했지? 저 남자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정색하고 들어오면 나는 당장 이 사람보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어. 해명해야 돼. 실은 해명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해명해야 돼. 왠지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여기서는 아니에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라고 하지만 정말이야? 믿지 않아. 물론이죠. 왜 거짓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 돼버려. 그럼 왜 그를 보고 웃었어? 그냥요. 왜 그랬나 몰라요. 다른 일들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이런 해석을 다른 거랑 묶어버려. 다른 일들이요? 별일 아니야. 요즘 당신에게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아. 앞에서는 좀 자주 잊어버리잖아 정도 했다가 건망증이라는 단어로 이 사람을 더 강력한 꼬리표로 붙여버렸지. 더 강력한 꼬리표를 붙이는 게 가능한 이유는 세팅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건망증이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지쳐서 그래. 위로도 해줘. 주락표락하고 있죠. 그래요. 전 자꾸 지쳐요. 지금도 지쳤어요. 집에 가요. 그러면서 이제 보석을 보러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 와본 적 없잖아요. 근데 아까 고문기구 얘기 들었다가 왔죠? 안에서 안내원이 그랬잖아. 건망증에 의심까지 생겨? 지금 내가 들었다는 거 나 의심해? 실은 의심은 누가 했어 방금? 그 남자랑 아는 사이 아니야? 아는 사이인데 네가 잊어버렸거나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잖아요. 근데 의심은 이쪽이 한국어가 돼버렸잖아. 거짓말의 의심은 이쪽이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이 거짓말의 의심을 아님을 해명해야 되고 웃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석을 보러 오고요. 보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시죠? 아까 이제 어렸을 때 가난했던 얘기도 슬쩍 흘렸고 여기서도 이제 보석에 대한 욕망 이들을 보고 있던 아까 인사하던 인사했던 이 사람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락방이죠. 아까 나무판자로 막아놓은다고 하면서 막아놨죠. 마님이 이걸 막기를 원했다. 실제로 마님이 막기를 원한 건 아니죠. 남편 앤토니 그걸 막아두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마님이 그러길 원하셨다라고 표현했겠지. 저기를 그렇게 차단해버리는 거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일찍 오자고 해서 하루를 망친 건 미안하다. 일찍 오자고 했는 이유는 피곤하니까 그렇게 이제 누워서 좀 쉬워. 오늘 밤 곁에 있어줄까? 하지만 평소처럼 가서 일해요. 평소에 항상 밤마다 일하러 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작업실을 얻었어요. 가서 정리라도 하게 해줘요. 하지만 일할 땐 준변 신경 안 써. 내 주변에 오지마. 내 정보에 대해서는 늘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브로치 얘기를 살짝 물어봐요. 근데 아이씨 올 게 왔네.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브로치 얘기 안 했을까? 오는 동안 혼자서 고민하고 곱시고 곱슈 가면서 에너지 생각할 거를 다 빼먹어버리는 거지. 힘들어지라고 오히려 그 런던탑에서 브로치 얘기를 안 했어요. 앤톤 입장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미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브로치 얘기를 물어봐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기 직전에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계속 했겠지. 내가 잘못했나? 아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났지? 아 내가 혹시 남편 말대로 진짜 건망증인가? 계속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그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 지금 이 앤톤보다 조금 하유의 악당이었으면 탑에서 왜 뭐 없어졌어? 혹시 브로치 없어졌어?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앤톤은 안 그래. 이 사람이 혼자서 고민할 시간을 더 갖도록 만들어버려. 근데 이게 하루 지나가면 어떻게 돼? 딴 데서 잃어버렸거나 뭐 내가 갖고 왔다.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맞거든. 탑에서부터 안 보였어요. 이제 이실직고 다 꺼내봐야겠어요. 하면서 다 꺼냈는데 없어. 분명 있는데 알 수 없군. 여기 있어야 뭐 외치지만 여기서는 근데 또 뭐야? 도와주는 입장을 보여줘요. 분명히 있을 거야. 자기 의심은 이미 시작됐거든. 사실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났거든. 이때는 살짝 더 펴줘. 없어. 주의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잃어버리냐. 용서해. 날 미안해요. 용서해줘. 이러는 거야. 다른 규정한 건 아니야. 또 살짝. 어머님의 브로치잖아요. 항상 하고 다니러는데. 그거를 처음에 강조하면서 줬거든. 이 사람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주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방을 연 기억이 없어요. 여기다 넣긴 넣었죠? 그것도 기억 안 나? 근데 지금 여주인공의 기억에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앤톤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래 앤톤이 숨겼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왜냐면 이건 기억이 나거든. 어떤 거짓말 할 때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잖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 이랬으니까 딴 거는 이게 기억난다? 그럼 딴 거는 기억 안 난 게 됐어. 갑자기 내 기억력이 의심스러워져요. 자기 확신을 깨버리고 있죠. 고립시키고 자기 확신을 깨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진짜로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그냥 지친 것뿐이야. 별거 아닌 거라 확신해. 이미 의심이 시작됐을 때는 의지처가 돼주죠. 내가 너의 휴식처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가 되는 거지 결국. 그렇게 이제 남편은 가스레이팅 여러 가지 전법들 중에 하나를 또 정확하게 성공시키고 일하러 갑니다. 그의 방에 석탄 갔다나.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건망증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말했다가 또 까먹고 실은 평소라면 아이씨 내가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 쟤 아직 싸가지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자기 의심에 한 숲은 더 얹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세상 제일 멋져버린 남편이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게 아내를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정신병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아내를 고립시켜?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걱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남편이랑 사는 애 어떡하니 힘들겠다. 안 되지. 나는 세상 멋져야지. 근데 지금 어두워졌죠. 안에 가스를 켰냐? 왜요? 불이 작아져서. 손은 안 댔고. 근데 불이 왜 작아졌지? 엘리자베이스가 켰겠죠. 밑에서 요리하면서 켰겠지. 근데 자고 있대. 코 굴면서 자고 있대. 이상하네. 그래서 잘자 낸시.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이제 자러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쿵쿵쿵 발소리가 들려요. 쿵쿵쿵쿵쿵 그런 소리가 들려. 이게 내가 진짜 미쳐가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죠. 런던탑에서 봤던 인사했던 그 남자. 동네 오지럽 할머니. 길어서 마주칩니다. 저택을 보고 있으니까 오지럽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곳이 맞아요. 저게 엘퀘스트의 집이라고요. 2층 응접실. 뭐 사건에 대해 얘기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언제부터 살았냐? 실은 뒤에서 나오지만 형사예요. 형사고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엘퀘스트의 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는지 아세요?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앤토니라고 젊은 부분도 좀 수상하다. 왜 수상하죠? 손님도 없고 외출도 안 하고 그거 안 해. 이상해요. 틀렸네요. 이거 오타. 저기 나오고 있잖아 지금. 외출 안 한다면서요. 틀렸네요. 그녀가 안 나가는 건 틀렸다고요.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오다가 망설여. 왜? 종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의지처와 행복은 남편밖에 없었잖아요. 바깥은 불안의 공간이잖아. 그래도 지금 한 발 내디뎌려고 했는 건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비가 좀 왔어요. 우산을 달라고 그래. 걱정돼. 불안해. 내가 밖에 나갔다는 거 남편한테 또 설명하고 해명하기도 그렇고 지금 앤통과 살면서 가스레이팅이 계속 닿으면서 외부와 다 단절됐잖아요. 소통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의심한 상황이잖아. 불안도는 자꾸 커지죠. 자꾸 불안하고 이성적 사고는 못하고 자꾸 그러면 감정적이 되지. 이성이 내려가면 감정이 널뛰잖아요. 또 그리고 감정이 널뛰면 이성적 사고가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랬다 저랬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딱 붙잡을 이성이 지쳐가지고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 어디 가셨냐고 물으시면요. 산책하러 갔다고 해요. 혼자서요. 왜 안 돼. 어디로 가셨다고 하죠. 그냥 전에 그냥 내가 하다가 나에 대해서 의심받고 설명해 해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두렵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잖아. 근데 그 관계가 너무 고착화되어 버려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맞고 그걸 해명하지 않는 게 나쁜 짓이라고 됐잖아요. 해명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내가 했다가 아예 됐다 씨라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가정부가 건방해져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죠. 나한테는 얘기 안 한다. 오지랖 할머니니까 날라리 가정부는 그런 남자라면 금방 불 거다라고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근무 중인 경관한테 꼬리 치는 모양은 정말 스캔들감이죠. 이제 여기는 런던 경찰서 그래서 과거에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시 좀 파헤치려고 해요. 파헤치지 말래. 그래서 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파헤칩니다. 10년 묵은 사건 뭐 뒤지다니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사건의 관심을 갖냐고 물어보고 중요한 또 단서를 줍니다. 그녀의 공연을 12살 때 봤다. 공연회 대기실에서 봤고 최고의 미인으로 여기서 잊은 적이 없죠. 그리고 그녀와 닮은 사람 그게 콜라죠. 그게 조카 근데 아름다운 용의를 사귀려고 공식 업무를 핑계를 대서는 안 돼. 그게 아니다. 이상하다. 이상한 것 이상이다. 근데 이 사건 포기됐다. 왜? 보석 문제는 명령으로 끝냈지. 보석? 근데 이 보석의 존재가 있었던 거야. 그 왕족에 누군가가 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외국 왕실 그래서 살해됐다. 근데 그 보석을 왜 훔쳤는지를 몰라요. 활기엔 너무 유명했고 지금 그 사건 이후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의자들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가는 길에 윌리엄스라는 형사예요. 부릅니다. 왜 불렀겠어? 아까 할머니가 한 말이 있죠. 자네 결혼했나? 안 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지? 좀 더 근사한 근무처럼 할머니 말대로 그 낸시를 어떻게 되면서 좀 유혹해봐라라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약간 거리의 악사 느낌이에요. 이걸 돌리면 이제 음악이 나와요. 근데 막상 이 바깥에서 그 음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바깥세상의 소통을 그리워하고 있어. 근데 막상 나가지는 못해. 여기서 이제 남편이 자고 있어요. 밤에 이제 작곡을 하고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약간 눈을 붙이는 거겠죠? 근데 또 그런 남편에 거스르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다가와. 그리고 여기 이제 불쏘시개로 난로를 피우고 싶어서 주저주저 하는데 남편 깰까봐 그냥 됐다 하고 앉아. 근데 남편은 이걸 듣고 있었어. 불에 석탄 더 누우려면 가정부를 부르지 그래. 근데 이제 아 미안해요. 잠을 깨었군요. 다시 주무세요. 그러니까 폴라가 원래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의존을 지금 남편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립돼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 쥐락펴락하는 거에 그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남편 눈치를 계속 봐.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폴라의 거짓말과 건망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으로 폴라는 걱정하고 있기도 해요. 자꾸 눈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왕에 깨웠는데 편안히 있자고. 또 눈치 주지. 가정부를 불러.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가정부를 불러서 일을 시키라는 건 지금 엔턴 쪽이고 지금 폴라는 오히려 가정부들한테 굳이 이들의 힘을 안 빌려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어. 하인 일은 시킬 건 시켜라. 불러라. 아니, 그럴 것까지 없는데 그냥 내가 넣으면 되는데 아까는 남편을 깨우기 싫어서 주저했던 거지 실은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남편이 시키니까 불러요. 근데 하인이 왜 있다고 생각해? 일을 하기 위해서죠. 바로 그거야. 그들도 존중해줬으면 해요. 자기 의견을 내고 있죠. 폴라의 의견이야. 이런 일은 내가 하고 뭐 하인은 하인대로의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굳이 중간에 방해하지 않고 그들도 존중하자. 하인은 하인의 일이 있다라고 어쨌건 일은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화내지 말라고 벌써 쫄아. 자기 의견 말해놓고 쫄아버래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또 거스르는 게 아닌가? 화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거를 훨씬 더 악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많은 일이 그러면서 여기서 낸시가 등장하죠. 부르셨어요 주인님? 아니, 마님이 불렀어. 네가 시켰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폴라는 이런 거를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이게 별일 아닌데 굳이 불렀다고 생각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좀 주저하는데 아이씨 지가 부르라고 해놓고 머릿속은 있겠지. 근데 남편이 또 이거 시키니까 용껏 말으러 가니까 또 해야지. 불에 석탄을 좀 넣어줘. 알겠어요라고 하지만 근데 그 뒤에서 남편이 슬쩍 추파를 던지는 말을 하고 있어. 오늘 꽤 예뻐 보이는데 이 새끼가? 바로 내 귀가 열렸는데? 별다를 게 없는데요. 외출하는 날이구만. 오늘은 누구 만나지? 가스등에 불도 붙이라고 그러고. 순찰 경청관이 바뀌었던데. 그도 당신에게 실현당한 사람 명단을 끼게 될까? 어쨌건 이성적인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리니까 책 읽는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 여기 이제 담배를 쳐요. 스킨십. 여기서 열불이 안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폴라 입장에서는 한여 앞에서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죠. 화장 손시가 좋다. 너의 비교를 마님에게도 알려줘라. 이 말은 폴라는 화장을 잘 못해. 돌레까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피부처럼 되게 말이야. 물론 그래서 조금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뭐 마님 뜻이라면 다 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위만하거든요. 이건 좀 심했잖아 지금. 더 필요한 게 없냐고 하면서 차가 준비되면 갖고 와라고 그러면서 한여가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근데 명분이 이거야. 하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랬소. 당신이 원하는 하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나는 당신의 뜻을 존중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좋은 일을 해버린 게 됐잖아. 아까 프레임은 뭐였어요. 하인은 일 시키는 존재니까 일 시켜라. 그래 놓고 지금 시키게 만들었잖아. 어떻게 보면 이미지 깎아먹었잖아. 하인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걸 시켜. 이런 것도 못해. 뭐 아프다더니 진짜 완전 나쁘네. 이랬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후추파 던지고 후추파 던져놓고 이걸 동등하게 대하고 싶다.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반복하기가 만만치 않죠 지금 폴라는. 지금 빡쳤거든. 그리고 그렇게 대해줬을 뿐이야. 그게 농담이었어. 두 가지. 농담이었고 너는 이거를 이해해도 못하냐? 또 하나는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넨시가 날 깔보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깔본다고 왜 생각했지? 그녀의 태도로요. 말투며 쳐다보는 표정. 쳐다보는 표정. 또 없는 일을 상상해니 시작하는 거야? 폴라가 엔톤의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건망증, 거짓말쟁이, 그리고 껐득하면 의심. 근데 폴라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없는 일을 상상해냈냐? 아니겠지 폴라? 물론 아니죠. 그러길 바라지만 당신이 넨시의 태도에 근데 자꾸 외면하고 싶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왜 이런 걸 해명해야 돼. 넨시가 정말 당신을 깔봐? 분명히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넨시 태도가 엔톤과 폴라를 대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심지어 엘리제베스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걸 뭐라고 딱 꼬집긴 어렵단 말이야? 근데 또 넨시가 자기를 깔본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아 내가 또 너무 과하게 했나? 아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나? 또 의심의 시야 씹는 거잖아. 대답해봐 그래? 근데 머릿속으로 돌아가지. 아씨 깔본 건 아니었나? 진짜 남편은 그냥 농담한 건데 내가 또 오바했나? 동등하게 하려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남편이 그런 거겠지? 설마 뭐 넨시랑 뭐가 있는 건 아니겠지?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남편밖에 없거든. 폴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눈 깔잖아. 다행이군. 당신이 아프거나 환각을 보면 슬퍼. 내가 언제 아팠어요? 내가 언제 환각을 봐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 아니 당신이 아직 환각을 봤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자꾸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환각을 볼까 봐 나는 슬프다고. 당신이 뭐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 놓고? 아 그치 잃어버린 사실이죠. 그래도 환각을 안 봐요. 그래 그렇게 건망증이 있으니까 이게 심해지면 환각도 보고 그럴까 봐 난 얼마나 조마조마하다고 내가 이렇게 풀어나갔을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걸 반박하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걸 또 수긍하면 거기서 또 따라오는 또 파생되는 단어 조금 더 진한 말로 하면서 뒤에 말 붙이면서 이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저 때 환각은 오히려 당신이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야지. 그 이미 굉장히 이 뇌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 사고를 제대로 못해. 이 시점에서 안 걸려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의 의지로? 그럼 침대 가서 눕고 싶은 생각이 들지. 왜? 지쳐버렸거든.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거든. 낸시가 들어옵니다. 투웍스 부인이 오셨는데요. 만님이 계신지 물어봐요. 투웍스 부인은 오지랍 할머니. 건너편에 수다쟁이 말인가? 내 조카도 같이 왔어요. 그들과 굳이 어울릴 건 없지. 만님이 안 계신다고 전해. 그러니까 오우씨 왜? 왜 니 맘대로 정하냐? 지금 그 표정이 살짝 나오죠? 근데 말은 못해. 그레고리 오지랍 할머니는 그녀는 한 번 오면 평생 들락날락해. 그러니까 한여 앞에서 남편을 몇 번 왔었는데 몇 번 없다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 그러니까 놀래. 오우씨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고? 가족을 동반했다고? 많이 아프니까 못 본다 그래. 여기서 따지죠. 왜죠?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앤톤은 단절시키려고 했잖아. 근데 예의를 갖추는 줄 알았지. 만나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 근데 만나고 싶다고 안 한 건 사실이지. 만나고 싶다는 거를 그게 맥락상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맥락상으로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 화내면서 입 다물게 만들어버렸잖아. 목표는 고립이었거든. 근데 넨시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프레임이 어떻게 돼? 네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았고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인들에 대한 이상한 공포심을 버려. 넨시 앞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공포심이라고 말해버려. 이상한 공포심 때문에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잖아. 이상한 공포심으로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정말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면 그렇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안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됐긴 했어. 물론 그렇게 말했어도 안토는 분명히 못 만나게 시도를 했을 거야. 그래도 이 시점에서 머리에서는 어? 또 내가 바라는 걸 제대로 말하지 않았구나. 라는 의심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오지럽 할머니한테 몸이 안 좋아요. 가세요. 그때 같이 와 있던 형사. 조카가 아닌데 조카인 척하고 지금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이모님하고 갑니다. 아쉬워. 집 구경하고 싶었는데 힝 이러고 있죠. 어차피 만날 시간도 없어서 옷 입고 머리 만지려면 왜요? 오늘 밤 외출하니까. 지금 완전히 침울해 있는 상태잖아요.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외출이요?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또 잊었나? 자기 의심도 하고 있지. 당신은 잊지 않았어. 당신을 놀래주려고 그랬지. 오늘 밤 극장에 갈 거야. 이때 표정이 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가장 밝은 표정이 나와요. 너무 멋지다고.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내가 못됐다고 했지? 못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사람들을 떼어놓고 죄수로 만든다고. 아니야. 제일 좋은 남자. 미안해요. 너무 굶진인 상태다 보니까 이 남자가 던져주는 그 작은 행복에 미쳐버리는 거야. 심지어 극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극장에 가자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막 모든 그 세상 모든 행복감을 다 느끼는 것처럼 완전 미쳐버려요. 춤추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막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레고리 왜 그래요? 그레고리가 살짝 정색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불쾌하겠지만 내가 안 볼 때 갖다 나오면 없던 일로 하지. 마치 기회를 주는 척해. 근데 갑자기 뭐야? 펴락? 쥐락? 펴락? 뭔데요? 지금 행복감 지금 최고죠. 어? 에베레스트 갔다가 지금 갑자기 거기에서 에베레스트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모르겠어? 몰라. 뭔지 몰라. 왜 이래? 봐. 그래서 봤는데 여기 거리만 있고 뭐가 없어? 어 알겠어요. 그림을 치웠군요. 누가 치웠어요? 왜 치웠죠? 과연 왜 치울까? 전에는 왜 치웠지? 전에도 한 번 없애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장면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도 실제로 폴라가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다 거기서 발견한 적이 있었겠지. 숨겨 놓은 곳에서 가져와. 아니라고는 하는데 지금 내가 또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도망치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인을 불러버려. 네가 안 했다고? 그럼 하인들 다 물어보자.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사회적 평판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폴라 과민반응 보이지 마. 아니지. 하인들 앞에서 나 또 미친년 추구 팔려고 그러는데 과민음이 있고 과민반응이야? 앉아서 진정해. 지금 여기서는 폴라가 지금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게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생각을 못해서 약간 비틀비틀거리는 점점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하인들이 와서 내가 미친 짓 한 거 지금 다 보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미쳐갖고 기억도 못하는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하인들 불려다녀네? 엘리자베스 와가지고 여기서 확인받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 정서적으로. 벽을 잘 보게 어떤가. 당신이 치웠나?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냐? 아니자. 과연 왜 그랬을까라고 또 폴라 압박하지. 어이씨 또 뭐야? 엘리자베스한테 심지어 교회 다니지? 성경책에 입을 맞춰서 사실만 말하래. 그 넨시도 불러. 넨시 앞에서까지 그 여자는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내가 했다고 할게요.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괴로워. 서서히 이제 이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성이 같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점점점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가는 거야. 폴라가 도망가려도 못 도망가게. 당신이 하인들을 의심했으니 누명을 벗겨줘야지. 명분은 정의야. 이 남자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인을 넌 물건 훔쳐야 않고 나쁜 사람. 나는 누명을 벗겨자는 지금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앉으라고 되는 거야. 앉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넨시가 들어와요. 이런 지시를 해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실은 통제에 들어가게 하는 좀 심플한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벽에 그림. 없으니까 훨씬 좋은데요? 네가 뭔데 지금 의견을 내? 네가 그랬냐고 묻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치웠겠냐? 성경책에 입맞추라고 할까? 아니면 그녀 말을 믿을까? 하녀한테 대놓고 지금 이 여자가 훔쳤는데 자꾸 부인해서 널 부른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고개도 들지 못해. 하녀 앞에서. 하녀는 지금 고개도 똑바로 들고 있고. 그 성경책 줘봐요. 하면서 자기 나도 입맞출 수 있어. 나도 진실이야. 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폴라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시점이 됐어요. 너무 외부랑 고립되고 외롭고 항상 그런 거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건 엔톤밖에 없다고. 가서 그림을 찾아봐. 근데 과거에도 그 그림이 거기에 놓여있는 거를 한 번 봤을 거예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림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그림 없었네.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찾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겠지. 근데 네가 훔쳤지. 찾아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떠오른 곳이 있잖아. 그렇잖아. 지금 통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짓이 내려왔으면 안 하기가 어려워. 이게 준 최면 상태예요. 완전 지쳐있잖아요. 뇌가 지쳐있어.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도 지금 하인들 오면서 감정까지 격해져있지. 감정 격해지면 이성 못 따라오지.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명령을 넣으면 그거 그냥 그냥 해야되나 하고 간다고. 끌려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 근데 자기 손으로 찾은 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훔쳐서 여기다 놓은 게 된다고. 지금 프레임이 그렇게 짜있잖아요. 아니 심각하지. 심각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 내가 지금 저 폴라 입장이어도 이거는 도망갈 꿈이 없는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저걸 어떻게 대처하지? 이게 자기 의심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또 미친 짓 했네. 난 몰랐어요라고 부정은 하는데 완벽히 자기가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전에도 여기서 발견돼서 찾을 뿐이에요. 그랬겠지. 그런데 무의미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 방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극장은 안 갈 건가요? 극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남자랑 극장 가는 게 뭘 그렇게 행복하다고. 근데 지금 폴라는 그래. 이 남자와의 이런 행복이 너무 소중해. 체험판의 기억이 너무나 소중해. 근데 그 운명적인 남자를 이렇게 만든 건 나의 건망증 나의 의심병 그리고 내가 환각을 보는 내가 미쳐가기 때문이야. 나 이렇게 잘못했어도 그냥 나랑 극장 가주면 안 돼요? 극장 가기엔 당신 몸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그림을 치웠다면 전에도 내가 그랬다면요. 그런 걸 무의미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치우다니 너무 무의미해요. 그랬다면 이라고 벌써 가정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 의심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야. 가스라이팅에 강당하는 이유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난 내 행동을 몰라요. 알아. 바로 그게 문제야. 그게 사실이라면 날 이해해줘야 돼요. 내 곁에서 견뎌야 해요. 제발. 얼마나 의존도가 높아졌는지 알겠죠 지금.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제발 부탁한다고. 그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물론 이 영화에서는 선악이 구분돼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는 이게 선악 구도가 없이 이 엔톤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다. 이 사람에게 뭘 얻겠다. 하고 하는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하지만 이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당신 방으로 가. 일하러 가야지. 모두 잊으려면. 날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혼자 두고 나면 밤마다 난 두렵다. 두렵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집이 무서워요. 자꾸 발소리가 들려요. 그쵸? 막 불이 어두워지고 발소리가 들리고 밤만 되면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붕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난 두려워요. 내 자신도. 타락방 막아놨고 나는 지금 환청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미쳐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제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지면 불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이건. 아침엔 나아졌으면 좋겠군.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일을 하러 가고 있고요. 골목에서 싹 사라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혼자 남은 폴라. 슬픔과 불안. 머릿속으로는 복잡하지. 왜 내가 또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대체 그림을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그 그림을 혹시나 훔치긴 한 걸까. 그런 상상을 하면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이미지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사실이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소리가 나. 불도 어두워졌잖아 지금. 불도 어두워지고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해. 또 밤에 혼자 있으니까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우울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그 형사. 형사한테 초대장이 옵니다. 음악회 초대장이 와요. 근데 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분. 브라이언 형사죠. 친한가 봐요. 여기서 음악회 후에 저녁 식사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인은 로라 옆에 앉으라고. 브라이언이 노안이지만 지금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이성 만나서 잘 만나봐라.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끈질긴 중매증이라고. 그녀에겐 다음에 잘해줄 거예요. 앤톤 부인 옆에 앉고 싶어요. 뭔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앤톤 부인이 어쩌건 폴라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근데 앤톤 씨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옆에 앉혀주면 알아다드리죠. 미안하지만 결국 로라 옆에 앉아야겠다. 앤톤 부부가 못 온다고 하니까. 그녀의 편지예요? 아니 그 남편. 그 남편의 편지를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 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쉬워하죠. 아이씨 볼 줄 알았는데. 근데 가고 싶어. 준비를 했어. 자기도 답답하고 또 중요한 지인이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차려입은 거죠. 차려입었는데 근데 지금 남편은 이미 거절 편지를 보냈거든. 가두려고. 근데 왜 그렇게 차려입었냐. 달로와 부인의 파티다. 내가 거절 쪽지 보냈는데? 알아요. 하지만 나는 꼭 가고 싶어요. 몸도 괜찮고. 달로와 부인이라는 생각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의지를 가지고 가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잘해줬죠. 난 갈 거예요.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서 표현할 겁니다. 사람들과 세상 얘기도 하고요. 본인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아. 그런데 안토는 너무 고수야. 그럼 혼자 가야겠구만. 원래 이 전까지 달로와 부인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다면 혼자 가야겠구만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래도 의지를 갖고 혼자 가겠어요 해. 가버려. 어이씨 뭐야. 안토 안 먹혔네? 그러면 조금 더 센 걸 써볼까나? 몰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그렇다면 당장 옷 갈아입고 올게. 그래 이 사람은 역시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거를 아니까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제대로 생각을 못해 지금. 이런 말도 제대로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라니. 아니 당연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못해. 내 남편은 지금 여기서부터? 아이씨 어떻게 하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걸 더 좋은 기회라 삼자. 의지의 사나이죠. 부르셨어요? 마차 좀 불러줘. 그러니까 한여는 안 가실 줄 알았는데 마차를 부르라니까? 야 니가 뭔데 내가 결정하지. 너 빨리 불러면 불러.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인님 나가시나요? 그럼 약간 그 한여에 대한 질투가 담겨있지. 그런 존재를 집안에 둔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실은 그거의 이유는 남편과 한여가 선을 넘는 발언들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들의 잘못이야. 근데 폴라는 내가 한여를 질투한다는 사실조차도 실은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 그러고 싶지 않거든. 한여한테 보란듯이 말하는 것도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가스라이팅의 또 천재잖아요? 마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임무수행 중인 주인공 형사의 부하죠. 마차를 잡더니 나가시나 보지? 외식해요. 참 좋은 밤일 테죠. 한여는 한여대로 질투를 하고 있어. 이것도 손넘은 거야 실은. 이거는 왜 그래? 앤토니 중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한여한테 끼를 부리니까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늘 이랬다 저랬대요. 그러니까 한여도 지금 폴라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겨버렸어. 내 계획을 모두 망쳐놓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죠. 그들이 나오기 전에 가봐요. 이러면서 일요일에 볼까? 둘은 이미 살짝 썸... 썸 타고 있어. 그렇게 이제 또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파티 연주회가 열리고 있죠. 근데 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예전에 뭐 여기서 아이들 파티 때 맛술사도 했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온 거죠. 단편 소개도 하고 변덕을 용서하세요. 세상 좋은 사람이지. 세상 좋아. 이런 데서는 또 아내가 갑자기 너무 몸이 좋아지고 넘어오고 싶어했다. 매너 있고 그리고 사랑꾼의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리를 배치대고 뒤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소개팅년은 소개팅남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소개팅남은 노안이지만 지금 유부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상태죠. 엉망진창이네. 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하지만 그걸 또 눈치챘어. 안토노. 어? 저 새끼 머리가 좋아. 안토노. 뭘 보세요? 아냐. 전에 알던 사람을 본 듯해서 시계줄을 보면서 폴라? 내 시계가 없어졌어. 여기서 그래도 사람들이랑 사람들도 보고 바깥에 나오니까 또 행복감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벌써 폴라가 어떻게 돼? 표정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발로 바로 긴장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은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말 그대로 정신줄 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폴라는 어땠어요? 나름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 나름이 아니죠.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했고 열심히 노래를 하는 걸 포기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하인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 여기서도 매너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면서 소리쳐. 그런데 여기서 가방을 바로 뒤져. 이 표정 뭐야? 아씨 내가 또 훔쳤나? 아씨 내가 또 내가 또 미친 짓 했나? 딱 보니까 시계가 있어. 시계가 나오니까 폴라는 여기서도 내가 아니해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런 건 맹세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죠. 이런 데서 소리내는 건 안 되잖아. 원래 폴라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게 혼란형 애착이 왜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가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폴라가 피해자죠. 피해자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거든요. 소리 내서 울어버려. 폴라가 여기서. 흐흐흐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진정하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도 갑자기 연주회에서 소리 내면서 시끄럽게 한 폴라.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그리고 또 그런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 아우 남편이 고생이 참 많네. 아우 폴라 어쩌다가 저랬어. 이모 돌아가시고 애가 정상이 아니구만. 이렇게 되겠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불편한 것 같군요. 아휴 아내 때문에 고생이 많네. 저렇게 또 트라우면에 시달려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저런 아내를 또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아휴 참 정말 천상 사랑꾼이네. 이렇게 보이겠지. 집에 데리고 가면 돼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오고 싶어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폴라 뒷담화를 살짝 하려고 했는데 속이 티나면 사라졌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 그리고 여기 와 있다. 폴라 집 앞에서 소송입니다. 내 집안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너를 지켜주려고 했어. 오늘 내가 시도했던 그동안의 고립을 깨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 온 런던이 알아.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온 런던이 다 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정말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그걸 얘기해. 혼내는 거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입시켜버리는 거기도 하죠. 이 장면이 가스라이팅이 이제 정점을 찍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그 이상한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 이상한 머릿속에 됐지. 무엇이 그런 짓을 하게 하는지.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정작 또 미쳤다고 하는 거. 어머 니가 미쳤잖아. 미치지 했잖아. 이렇게 안 해요.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답답해서. 니가 그렇게 한 건 사실이잖아. 내가 답답해서. 반박을 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죠. 몇 달간 암시해오던 바죠. 그때부터. 폴라가 상당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성적인 말을 하거든요. 몇 달간 당신이 이렇게 암시해서 난 이렇게 됐다. 사실이죠. 그때부터. 언제부터. 브로치를 잃어버린 날부터. 그때부터 당신은 나한테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잘 잃어버린다고. 암시했지. 여기서는 그래도 좀 논리적인 얘기를 했죠. 아니야. 그것보다 전이야. 첫날 찾은 편지. 무슨 편지. 그때 편지가 있었죠. 살해당하기 이틀 전에. 임무가 살해하기 이틀 전에. 서지스 파워. 기억나요. 기억이 되게. 되게 똑똑해. 그걸 기억하고 있어. 폴라가 그래도 밖에서 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고 오니까 그래도 지금 좀 이성을 찾으랑 말랑 하는 건데 근데 실은 여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폴라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여. 약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 복잡한 상황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에너지를 다 써서 그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가지고 지금 이성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봐요.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봤지. 심지어 그 편지도 네 환각이었어라고 주장해버리고 있어요. 당신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 이 말이 먹힐 정도로 폴라가 지금 머리가 지쳐버리는 거야. 뭐라고요? 놀랐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 난 몰라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모르지. 우리 엄마요? 당신 엄마는 정신병자였어. 당신이 한 살 때 정신병을 해서 죽었지. 이거 처음에 만나면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찍 죽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정신병을 죽었다는 거는 스스로 확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앞에서 폴라가 했던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어렸을 때 돌아갔던 건 사실이고 이런 것까지 말하는 거 이거에서 넘어가기 시작하죠. 폴라가 미친 것은 근거가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앨리스의 언니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그녀를 돌보던 의사도 만났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를 보고 싶나? 근데 여기서는 또 회피하지. 도망가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확인해보겠어요. 안 몰라 못해. 그녀의 증상을 말해줘도거든. 그걸 듣고 싶어?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발소리가 목소리를 들었대. 발소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가스등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 나랑 증상이 심지어 비슷하네? 목소리들이 그녀에게 말했다지. 결국 정신병을 해서 죽었어. 생각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암시 걸어버리면 이 암시는 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야.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싶어 지금. 이제 당신에 대해서 알겠지? 나에 대해서도? 왜 당신이 사람을 못 만나게 했는지 이해하겠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온 런던이 당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는 나만이 오직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 말을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아빠. 그는 말할 기회도 없이 당신이 가서 실망했겠군. 누구요? 몰랐어. 실은 폴라는 제대로. 우리 뒤에 있던 남자. 언제요? 그가 오기 때문에 거기 가자고 했지? 의심. 해명해야 되는 상황 만들죠. 당신과 탑에서 인사했던 그 남자. 누구야? 과거의 남자? 당신이 거부한 남자? 나는 없어. 몰라. 누군지도 몰라요. 왜 나를 따라다니냐? 그거 몰라. 진짜 몰라. 근데 왜 또 거짓말?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잊어버리는 건 더 나빠. 또 잊어버린 게 됐어. 내가 뭘 또 잊었나? 내가 진짜 미쳤나? 근데 이게 근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아 나도 그렇겠지. 이렇게 자꾸 내 꼬리표에 근거가 자꾸 새코 생긴다고. 나 혼자서 처리할 일이 아니야. 전문가들이 다뤄야겠어. 곧 손님을 모셔올게. 의사 두 명.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가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명분이 세워졌어. 혼란은 지쳤고. 어쨌건 이제 남편은 일하러 갑니다. 또 보고 있죠. 형사. 누구죠? 언더커버. 언더커버 연애 중인.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근데 이 형사와 지금 주연공 형사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죠. 엔톤을. 지금 동선을 파악하려고 조금 떨어져서 미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졌어. 어디 갔지? 골목에는 안 왔는데요? 안개 때문에 못 박혔지. 그럼 발소리라도 들렸겠죠. 발소리도 안 들렸다니까요. 뒷문으로 들어갔나?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형사가 점점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9번지에는 뒷문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간 걸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심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보는데 불이 어두워져. 그리고 소리가 또 들리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미쳤나 소리 들었잖아 지금. 엄마가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일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일에 점점 의지가 생기잖아요. 이런 게 좋게 보면 폴라시보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폴라는 내가 미쳤다고 믿잖아. 그럼 내가 진짜 미치는 거야. 부정적으로 내가 예언을 하고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사주를 받는데 내 안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그걸 믿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야. 발소리 들리고 막 또 어두워지고 하니까 나 미쳤나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더 미쳐가는 거야. 난 미치지 않았어 미치지 않았어 하면서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 있기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왜 그러냐고. 나도 좀 도와줘. 너무 피곤해. 엘리자베스 가스 틀었어? 아래층에서 가스를 틀었냐고. 못 들어. 아닌데요? 여기 불이 작아져서 다른 데서 켰나 했지. 집안의 저뿐이에요. 넨시는 외출했고요. 가스를 파이프로 받으니까 어쩐 때는 가스가 좀 덜 들어올 거라도 생각해요. 그래도 경험이 많은 메이드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잘 알죠. 그래 그게 설명이 되겠군. 좀 위로가 됐어. 그런데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려. 엘리자베스 들려? 들리다니요? 저 위에 들어봐. 뭘 들어봐요? 소리가 나. 근데 이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잖아요. 안 들려. 많음 줄 아시잖아요. 다 잠궈놨잖아요. 근데 지금 소리는 들리거든.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상상이 내신 거예요. 상상이 내신 거예요는 위로의 차원에서 한 말이지. 엘리자베스는. 근데 아 내가 미친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사는 지도를 걸어가면서 아이씨 무슨 이 새끼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찾고 있죠. 미남 설정에 윌리엄스가 들어옵니다. 새벽 3시쯤에 광장 둘러오는데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걸어왔다. 엔토니 걸어왔다는 거죠. 골목에서. 가로등 밑을 지날 때 봤는데 무슨 일을 꾸미는 게 분명하다. 왜? 꼬리만이 아리였다. 넥타이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옷과 얼굴에 먼지가 가득. 싸움?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마치 지하실을 파는 사람 같아. 아침에 넨시에게 들은 건 없나? 그 집에 불평이 많다군요. 마님이 올해 다른 곳으로 가 계실 거다. 이게 지금 정신병원 보내려고 엔토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주변에 또 올해 다른 곳에 갈 거라고 미리미리 떡밥 깔아놓고 있고 올해 다른 곳에 간다고 다른 사람한테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놓고 살해해버려도 그만인 거지 지금. 돌봐달라고 했고 마님이 어딜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지금까지 자네가 한 말들을 미뤄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군. 오늘 밤 그 집에 가야겠어. 매일 밤 그는 나가잖아. 오늘도 그렇겠지. 넨시가 누구한테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야씨 그럼 니가 인마 너 왜 있어? 그 얼굴 어따 쓸 거야? 너 지금 설정상 굉장한 미남인데 가서 넨시를 불러야지 인마.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래야죠. 좋아해. 육아문 없겠지?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보좌관님을 만나줄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몰라.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콜라는 혼자서 발소리가 들렸었잖아요. 이제는 다른 소리가 들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공공장소에 이러면서 책을 읽는데 니 엄마는 정신병자였어라고 자기가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해. 진짜 환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줄 놓고 어떤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그 소리가 진짜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 지경이 이르러 버리는 거야. 환청이 시작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공공장소의 유일을 즐기면서 하는데 그 생각이 침습을 하면서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라고 그 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거야. 환청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가 미쳤다고 믿으니까 진짜 미친 게 된 거야. 그 믿음의 확고한 근거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이 사람이 말이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공장소에 나가 막 하면서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책이 들어와? 방금도 계속 같은 문장 또 읽고 또 읽고 하거든요. 안 들어와. 눈으로는 책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앤토니 나간 사이에 집으로 침투. 근데 엘리자베스가 안 돼. 근데 이제 당신이 엘리자베스죠? 하면서 이 집을 잘 안다. 그녀의 친구로서 만나겠다. 하지만 그때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 없어요? 압니다. 당신을 보러 왔어요. 이 새끼가? 유부녀한테 당당한데? 난 아파서 아무도 못 만나요. 아파서 아무도 못 만나요. 이게 뭐야? 아파서라는 얘기 누가 했어? 남편이 지금까지 주입시켜놓은 얘기잖아요. 넌 아픈 사람이라고. 저는 브라이언 캐메론입니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편한테 또 혹시라도 이런 장면이 보이면 해명하기 바쁘잖아. 조마조마하면서 또 해명을 해야겠어. 근데 여기서 내밑니다. 뭘? 그러니까 엘리스 이모가 광팬한테 장갑을 줬다고 한 얘기가 있었어. 그게 이 형사가 꼬마였을 때 받은 거야. 전 존경심에 가득 찬 꼬마였죠. 이제 날 믿으시겠어요? 이걸 장갑을 가지고 그 다른 장갑 한쪽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당신한테 줬었군요. 이 세월이 지나서 비밀로 관측했던 팬이 꼬마였더니. 이 형사가 12살 때 이 장갑을 받은 거야. 엘리스의 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팬이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조카였던 거죠. 이대로 떠났을 계획입니까? 아니요. 갈 곳이 없는데요. 남편이 내보내지 않는다면요. 자기의 생사 여부를 남편이 결정해. 집에서 나가는 것도 남편이 결정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집 주인 지금 폴라거든요. 근데 폴라 자신도 자기가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이제 생각을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이야. 날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남편이 시켜서 날 데려가냐는 거지. 그렇게 두렵나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과 얘기해본 적이 오래됐어요. 고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외부와의 소통. 옆집 할머니. 앞에서 처음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감 없는 이성에 대한 상징도 있었죠. 가정부. 당신과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난 두려워요. 여기서 이 형사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미쳐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왔어. 대답해주세요. 남편은 어디 있죠? 어디로 간 겁니까? 이성이에요. 이 형사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질문해요. 어디로 간 겁니까? 작업실을 얻었어요. 이 집에서는 일할 수 없대요. 이 형사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의 힘이에요. 이 집에는 우리와 엘리자베스 말고 누가 있죠? 가스불이 작아졌어요. 크... 형사도 가스불이 작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저게 작아졌다는 걸 판단하는 거야. 당신도 그걸 보셨나요? 그럼요. 진짜 있는 일이군요. 내가 상상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켰을 뿐이에요. 집안에 근데 불을 켠 적이 없었죠. 그래. 불이 작아지고 그리고요. 소리가 들려요. 얼마 후 불이 다시 켜지고 남편이 돌아온다. 위에서 이제 발소리 들리고 항상 바로 다음이죠. 이성의 힘.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이성을 상징한다고 저는 봤어요. 가장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스라이팅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성의 힘입니다. 이성의 힘은 우리의 꼬리표를 떼주고 그리고 내가 괜히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생각에 침습해오는 것 그리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장의 소리들에 대해서도 확인하러 갑니다. 명사가. 저 소린가요? 소리도 지금 들리잖아요. 똑같이 들려요. 그래요. 누구죠? 물어봐요. 부인은 아시잖아요. 저 위에 있는지. 아시죠? 이성은 질문해요. 사실은 가혹하지. 아시죠? 뻥 쪘어. 뭐라고? 몰라요. 다시 이성이 물어봐요. 정말 모르세요? 몰라요. 어떻게 그이가 알고 있어? 진짜로 이성에다가 질문하면 답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계속 외면한 거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월요일 상담할 때도 우리가 겪잖아요. 내일에는 이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제3자가 됐으면 뻔히 보이는 일도 내일일 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빈집인 5번가로 들어가서 지붕 위로 건너오면 돼요. 왜죠? 왜 그러겠어요? 위에 낡은 가구가 있어요? 이모의 것들이죠. 의성이며 그녀의 모든 것들. 그녀의 것이 모두요? 그러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위에 지금 막혀있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뭘 뒤질 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무기가 있나요? 작은 권총. 권총을 확인하러 가. 저 안에 책상. 책상을 못 열게 하죠. 당신이 누군지 알아도 안 된다. 내가 그런 줄 알 거야. 지금 사실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혼나지 않고 싶어해, 지금. 근데 뜯어버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진실이 중요하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성은 팩폭을 합니다. 팩폭 열기. 근데 권총이 사라져 있어. 폴라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폴라는 다른 걸 또 발견합니다. 뭐, 편지. 이거 앤토니가 그랬잖아요. 이 편지 네가 상상이었다고. 그런 편지는 넌 들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시저스 바오라는 이름을 발견하죠. 내가 본 걸 상상이라더니 여기 있군요. 바오이라. 앨리스와 관련된 시저스 바오이. 포라하의 젊은 피아니스트. 피아노 치고 있었죠? 근데 이 편지 내용과 또 다른 편지 있죠? 형사한테. 거절하는 편지 있었죠? 딜로이븐한테. 안 간다고. 필체가 똑같아. 남편이 바로 서지스 바오이에요. 이 편지는 살해되기 이틀 전에 쓰였어요. 이게 진실을 마주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당신은 안 미쳤어. 계획적으로 조금씩 미쳐가도록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위에 소리를 이제 듣고 있죠? 당신 재산가 집을 갖게 되면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곳에서 다 뒤질 수 있다. 뭘 뒤져요? 살해 원인인 그녀의 보석들. 보석을 가지러 온 거죠. 앤톤이 보석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런던탑에서도 그걸 보여줬잖아. 보석은 내게 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보석이 있어. 그날 밤도 그걸 찾고 있었어. 그걸 못 찾고 그냥 살해하고 끝난 거야. 범인의 얼굴을 모르는 꼬마 소녀. 그가 그녀를 모른댔어요. 근데 여기서도 당신이 틀렸어요.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앤톤을 믿어. 혼란은 완벽하게 이성이 돌아온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이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어 그렇지 맞아. 이 사람이 위에 있겠네? 정황상 맞겠네? 근데 아니에요. 당신 말이 틀렸어. 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난 그를 알아요. 내 남편이죠.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그냥 환상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지. 체험판에서 보여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지.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체험판에서 보여줬던 다정한 사람인데 내가 미쳐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고 하고 있죠. 너는 그거 몰라. 너 처음 판 못 봤잖아.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고 있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남편을 믿으려고 할 때 표정이 행복해져. 진실을 마주할 때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때 이제 앤톤 부인. 내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진실을 다 알고 있어. 서지스 바우인은 프라의 부인도 있어요. 유부남이야 심지어. 유부남이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결혼 사기까지 한 거예요. 진실은 가혹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다. 그때 불이 밝아졌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에 불을 껐단 얘기지. 근데 그거 지금 얘기에 빠져서 몰라. 그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진실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걸 빼앗아서 미안해요. 이 마음을 저도 가끔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날 믿어해요. 당신 인생은 이제부터 당신에게 달렸어요. 이성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해요. 당신에게 달렸다고. 모든 게 들어맞잖소. 그런데 이제 과스딘이 켜진 걸 알았어. 어이씨 이 새끼 곧 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늦게 오는 게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달빛에 옷을 발견해. 보석을 찾았어. 근데 이 보석이 아주 그냥 눈빛이 달라지죠? 갑자기 생태가 됐지? 폴라를 볼 때는 동태던 새끼가 요즘 갑자기 또 생태가. 근데 이 티오도라 역을 하는 이 옷에다가 박아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보석을 볼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그 보석을 당연히 막 숨겨놨을 줄 알고 실은 이 전에 막 뒤지는 장면에서는 의자를 칼로 빼고 막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다가 숨겨놨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형사는 지금 이제 나갑니다. 일단 밖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주인님은 이제 안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밖에서 올 때 내가 잡아버릴 거니까 이제 안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복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무판자로 막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석을 찾았으니까 이제 폴라 없애버려도 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형사한테 안 걸렸어. 그래서 폴라를 불러요. 근데 폴라가 이제 자는 걸 확인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보석을 이제 좀 담죠. 형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쪽으로 올 줄 알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보석을 이 함에다 넣어놓으려고 열려고 했는데 어? 이 새끼들 열었어? 폴라가 설마 열었어? 경칩이 깎여있네? 알았어. 그리고 이제 폴라를 보러 왔는데 깨어있죠. 폴라 표정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진실을 알았어. 진실을 알고 의존적인 대상이 이제 늑대였음을 깨달은 거죠. 뭐하고 있어? 누우려고요. 눈빛이 달라졌죠. 쉬려고? 웃고 있어? 그러면 대답을 안지. 다시 또 자기 통제의 대상인 줄 아는 거지. 모른다고? 알고 하는 게 뭐야. 나와 함께 내 방으로 가. 이 의자에 앉아. 그래서 당신이 걸어오면 목류병 환자가 생각나지만 당신은 목류병이 아니야. 깨어있어. 이 앤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내가 세팅한 것 때문에 얘가 거짓말했던 걸 알거든요. 앤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거 훔친 게 됐거든.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화가 났죠. 왜 책상을 억지로 열었지? 신중하게 대답해. 지금 말 잘해야 돼. 왜 내 책상을 열었어? 내가 열지 않았어요. 낸시야? 낸시 외출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신문 나지 마요. 자겠어요. 왜 책상을 열었지? 내가 열지 않았어요. 손을 움직움직하죠. 저 손이 이모를 죽였던 교사를 했던 그 손이잖아요. 왜 책상을 열었지? 내가 아니고 그가 그랬어요. 지금 앤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어? 아 얘 진짜 미쳤구나. 이 생각을 하겠지. 아 얘는 진짜 미쳐버렸구나. 아싸 성공. 벌써 이렇게 됐다고?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아 나님 가스라이팅 전문가 다 됐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부심이 올라갔겠죠. 그가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가 누구지? 날 보러 온 어떤 남자예요. 언제? 당신이 없을 때요. 누가 들여다보냈지? 엘리자베스요. 엘리자베스를 불러가지고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걸 진짜 깜빡깜빡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표정을 보면 진짜 몰라서 하는 것 같은 표정이 나오거든요. 엘리자베스 봤잖아 해도 지금 당신을 물을 열어줬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관객들이 살짝 혼란스러운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해. 아무도 못 봤다고요. 이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설마 진짜 폴라가 미쳐가지고 지금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살짝 하게 만들어. 못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가 여기 있었어요. 난 알아요. 있었어요. 난 알아라면서 그걸 애원하기 시작해. 이걸 지금 엔터넨한테 애원해. 사실이라고. 사실라고 믿어달라고. 다시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성이 다시 지금 사라졌다고 지금. 나는 봤는데 상태가 어떤지 알겠지? 잘 알겠어요. 상상한 게 아닐 거예요. 상상한 게 아니에요. 내 상상인가요? 정말로 꿈을 꿨나요? 꿈을? 이러면서 다시 또 내 통제권을 지금 이양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 당신은 꿈을 꿨어. 이러면서 옳다구나. 통제권 여기 내가 받아간다. 모든 게 꿈이지. 일어난 일 모두?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사실이군요. 난 미쳤어요. 지금 이 상황 거치면서 다시 또 나락이지 지금. 꿈을 꾸다니. 가서 쉬라고. 날 데리고 가요. 완전인지 자포자기가 돼버렸지. 문 앞에요. 문 앞에 와있어.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안 오길래 와봤습니다. 날 데리고 가요 하는데 앞에 서있어요. 오랜 시간 통제를 받았던 사람이 한 번에 각성되는 게 어렵긴 하겠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놀래. 저도 꿈의 일부인가요? 어이 새끼. 당신. 내가 있으면 기억이 나겠군요. 이성이 돌아왔죠. 당신 아내 꿈속의 출연자요. 난 꿈이 아니라는 얘기지. 돌려사고 있죠. 이제 정황적 증거는 다 맞춰진 상황. 계단으로 내려왔지. 아주 쉽게 만들었더군. 부인 꿈의 일부분으로 치자면 난 아무 볼일이 없어. 난 꿈이 아니니까. 당신 방으로 가. 근데 지금 혼란은 아직도 약간 혼란한 상황이긴 하죠. 현재는. 결국 찾아내셨군. 서로가 위험인 분인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해요. 육감을 따를 걸 그랬지. 당신처럼. 여기서 육감을 따를 걸 그랬지. 당신처럼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네가 본능적으로도 내 아내한테 접근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퀘스트가 환생한 줄 알았어. 옆에 남자가 시저스 바오인 줄은 몰랐지. 당신 이름은 뭐지? 카메론. 주소도 알려줄까? 서로가 이제 호구조사가 끝났고 여기에 보석이 있는 것도 알았죠. 근데 지금 엔톤 손에는 총이 있죠. 엔톤에겐 총이 있는 상황. 4개의 귀중한 보석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놨다니 참. 근데 이제 영리했다기보다는 그 보석을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싶었겠지. 근데 엔톤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라고 상상을 못해서 그동안 뒤지고 뒤졌던 거지. 그걸 눈앞에 두고도. 그래서 형사한테 물읍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보석들과 정의지. 네가 인마 죽였잖아 인마. 죽여놓고 뭘. 형사한테 뭘 바라냐고 물어봐. 그때 총을 꺼내죠. 계획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말이야. 보석이 보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형사는. 그때 총소리가 나요. 탕! 놀래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이제 총 형사가 총에 맞진 않았고 총격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위로 도망가요. 폴라가 나와서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그 다른 형사 빨리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를 불러가지고 그 2인 1조로 이제 싸움이 되고 다행히 여기서 이제 액션은 없어요. 액션 씬은 나오지 않아. 오지랖 할머니. 또 무슨 일이냐고. 이 가스라이팅에 대항하기 위한 이성과 그리고 뭐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상황이죠. 잡혔다는 걸 알고 이제 올라갑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해요. 처음에는. 보지 말라고 그래. 왜냐면 갔다가 또 그 뱀의 혀에 무슨 또 휘둘림이 있을지 몰라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좀 믿으시겠죠? 이것들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한 여인의 목숨과 당신이 대가를 치렀죠. 그쵸. 이모가 죽었고 그리고 폴라는 미쳐가고 있었지. 그래도 폴라가 여기서 앤톤을 마주하러 가요. 처음에 이모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쳤던 폴라와는 달라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행히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 얘기하고 싶다. 안 그러는 게 좋다. 둘만 있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그래도 꼼짝도 못하니까 제발. 부탁을 합니다. 남편과 둘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나가요. 가서 엿드는지 봐. 문을 딱 잠궈요. 안 엿들어요. 그를 꽤 믿는군. 나에 대해 열을 말을 했겠지. 외부랑 그렇게 고립을 시키려고 했는데 형사가 등장을 하면서 자신의 진실들이 좀 밝혀지고 아내가 미쳐가다가 멈췄잖아요. 정서적으로 다시 조금 이성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토니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디까지 지금 정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과거에는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서서히 이 사람을 끌어왔는데 이 사람이 외부에 다른 정보 루트가 생겨버리니까 이 사람한테 섣불리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거짓말이요. 그냥 다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형사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나는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서지스에 대해서 있지. 서지스 편지가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다 예명을 쓰잖아. 내 예명이야. 실패한 시절을 말하고 싶진 않아. 예명을 썼다고 사람 치명 처형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첫 개수 기억해? 이태리 기억하지. 자 체험판 어땠죠? 체험판 좋았잖아요. 체험판 좋았잖아요. 그게 우리 게임의 본질입니다. 체험판. 다시 체험판을 떠올려 보세요. 어떨 땐 그때 그 시절이 상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체험판의 달콤함이 너무 짧았잖아요. 체험판의 달콤함을 기준으로 평소에는 계속 불행했다가 한 번씩 달콤한 살짝 깔짝 깔짝 그렇게 살아오면서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판이 사실이긴 할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랑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가까이 와. 더 가까이. 그리고 내 눈을 봐.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다. 나는 당신의 어떤 의미였다고 난 믿는다. 나에게 기회를 줘. 칼이 있으니까 와서 끊어줘. 폴라가 예전 같으면 조금 더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지금보다는. 근데 폴라가 여기에서 폴라 이제 나가는 그 문을 보고 당신을 위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없어요. 당신이 꿈을 꿨겠죠. 그런데 손에는 칼이 들려있어요. 칼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꿈을 꿨겠죠 하고 지금 폴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했던 부분을 지금 앤톤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칼처럼 보여요? 당신이 미쳤나요? 아니면 내가 미쳤나요? 나는 미쳤죠. 그러면서 나는 미쳤죠. 물건을 잃어버리고 숨기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못해요. 칼이 맞지만 잊어버렸고요. 복수기도 하지만 실은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 크라야 그럴 수 있지. 뭐 어쩌라고. 이 마인드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가스레이팅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산다. 그리고 소통을 한다. 그리고 이성의 힘을 살린다. 그리고 뭐 내가 좀 부족한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정신. 뭐 나 미쳤는데 뭐 어쩌라고. 그럼 뒤에 있나? 나 미쳤어. 그래.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뒤지는데 여기서 브로치가 나와. 야 이 새끼 이것도 지가 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나는 미치지 않았구나. 드디어 찾았군요. 하지만 미친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탈출하는 것도 없죠? 난 미쳤는데 뭐 어쩌라고. 뭐 해달라고? 나 미쳤다며. 그래 배짱이 생겼죠.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 뭐 나 좀 뭐 좀 그래?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잘할게. 그럼 그거예요. 그걸로 내가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거기를 매몰되면 안 돼. 당신은 안 미쳤어. 근데 여기서도 미쳤어요. 엄마처럼. 그건 거짓말이었어. 실토했어.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어. 도와달라고. 내가 안 미쳤다라면 불쌍해서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난 미쳤다며. 나 미쳤으니까 너를 증오해. 미쳤기 때문에 비신하고. 내면의 착한 폴라는 너를 증오할 수 없겠지. 하지만 난 미쳤어. 나는 근데 너 미워.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 그래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다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쨌건 내 선택에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이 불안하면 선택을 못해. 맨날 차선이 커 보이고. 그때 선택하고. 뭐 선택했는데 뭐. 뭐 해보지 뭐. 이게 필요해요. 그게 선택의 책임지는 다 되거든. 조금의 가요음이나 후회 없이 기뻐하고 있어요. 나 내 남편 죽어도 기쁘다. 뭐 어쩌라도 기쁨이 드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이미지화를 시켜놓으면 내가 어떤 이런 거에서 갇힐 때 이겨내기 있거든. 물론 근데 인간관계에서 뭐 했을 때 뭐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스스로가 어떤 감정적으로 꼬리표에서 매몰되는 꼬리표를 통해 매몰되는 그런 과정을 이겨내라는 거지. 당신이 잡혀가는 걸 즐거우며 보고 있겠죠. 카미론 씨 어서 오세요. 이 남자를 데려가주세요. 빨리 데려가요. 이제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날 이해해달라고는 않겠어. 그 보석들을 보는 순간 무엇에 흘린 것처럼 머릿속에 불이 일었어. 그 평생 그 보석들을 원했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또 헤어질 땐 멋있게. 아마 이 남자도 회피형의 차기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이제 잘 있어. 잘 가요라고 말은 하죠.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 사람은 엔토는 잡혀가고요. 두 사람은 다락방 위로 나옵니다. 다락은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보석 같은 무언가예요. 하지만 내가 외면해버렸던 무언가지. 근데 이제 이거를 발견했잖아요. 스스로가 찾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지. 내가 이성의 힘을 곁에 두고 밖으로 나온 거야. 오늘 밤은 긴 밤이 되겠군요. 근데 아니요. 날이 밝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어둡고 우물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밝고 있어. 날은. 아침 해가 뜨면 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죠. 그럼. 막상 그렇게 해가 뜨고 내가 그런 문제에서 극복하고 어쩌라고 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 행복하게 살잖아요. 과거의 그거는 그냥 추억이야. 행복한 과거. 행복하진 않았어도 얼마든지 안주까리가 될 수 있는 과거가 되는 거야. 당신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얘기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줘요. 이성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오지랍 옆에서 또 빠질 수 없죠. 오지랍 할머니 이거 보고 정말 친절하시군요. 오지랍 할머니의 절언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었죠. 싱크니들 잘 자요. 고맙습니다. 다. 아멘